안녕하세요. 저는 ATM의 쿠기라고 합니다. 곧 있으면 제 신곡이 나오는데 여기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생긴 인연인 창모라는 친구와 앨범 선공개곡을 같이 하게 되는데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팝 느낌의 트랩에다가 창모한테 보냈는데 창모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모도 바로 이런 거 하고 싶었다. 이러면서 같이 하게 되는데 한번 짧게 들려드리겠다고 네, 그러겠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틀면 되나요? 네. 와이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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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what you want I'm tired of sui'sa Tell me what you want 니가 원하는 거 You're my real one I'm tired of sui'sa Tell me what you want 니가 원하는 거 Yeah, can't you be my wif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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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ey Yeah, can't you be my wif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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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ey Yeah, yeah, 나는 빛을 내서 내게 백을 싸줄래 밀어빨리 줬는데 왜 간을 버려해 지켜줄게 갱처럼 21, 7 너 울렸던 남자애들 태코 와답해줄게 빨리 말해 사람 갖다 치지 말아, baby 한 번 봤지만 생각날 것 같아, 이래 밥도 아닌데 왜 자꾸 뜸을 뜨러, baby 꽈배기처럼 꼬아서 말하지 마, baby 다른 노래 같은 건 아주 때로 안 불러서 난 결국 부럽게 만들었어 You're my heartbreak, kid You're my, you're my heartbreak, kid 빨리 내게 넘어와 내가 손을 넘기 전에 Tell me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거, yeah You're my real one Tell me what you want Tell me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거, yeah Can't you be my wif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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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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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감사합니다.